언니가 원래 한국인의 남성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여름의 여왕이 시작되고 BTS가 시작되고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미혼실에 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촬영도 있어서 잘게는 싫어하니까 용색도 좀 컷트! 워크워크! 다행히 왔어요 욕실해 자, 이제 도착해 도착해 도착했는데요 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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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특수의 진주일 한국어 렌가 한국어 신기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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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기와 맞이하십시오 지금 차기와 맞이하십시오 차기 차기와 맞이하십시오 야구 차기 차기 안녕하세요 차기 왜 이렇게 길어? 7cm 정도 잘랐어 흐음... 길이네 칵의 머리 잘랐어? 아니요 지금 몇 시? 엄청 많아 지금... 너른지 너른지? 지금 너른지에요 평탄주시 왜 이렇게 인기지? 아 근데 이런 것도 있네 김밥이랑 김밥 좀 더 괜찮네 평탄주시에 있다가 스시가 타면 돼 스시로우에 왔어요 저 토비코 토비코 타면 돼 고울 고울 토비코가 일단 시작을 해 주자 맥주는 괜찮아요? 표정은 난나? 변태오셔셔 와사비가 좋아 그래도 우리한테는 부족해 진짜 100% 더 먹을까? 엄청 준비해 시간에 한계는 없는데 고울 토비코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를 하는거에요 와 직접 착용할거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 아니 제가 봤을 때 아르바이트 설거지 아닌가? 근데 그 두 가지가 의미에요 아 아 아 아 아 와 잠시만요 아 이렇게 초콜릿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사비 사모다 유부네! 진짜 유부다! 파코야키는 모양을 하는 건가? 유부초밥! 응! 진짜 유부초밥이네? 귀여워! 유부초밥의 문장에 파코가 들어있어요 문어가 들어있어요 문어가 있는 유부초밥이네 위에 소스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하하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뉘먹 한 가지 쓰여야지 먹으면 파코야키 같다 머리가 파닉이잖아 파코야키가 파닉이잖아 하하하하하 ichimogys aos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파코야키 아! olha! 아직도 밝아야 돼 아우, 기분이 좋아 뒤로도 이런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다 냄새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아아~~ 가돌이 생건みたいな 손풍기 있어서 점점 안전거리네 아 SAP 오늘의 Deaf는 그걸 들었으면 인스타에 찍으려면 모두가 김정은끄러 ит 하하하하 왜? 왜 할래? 하하하하 진짜 김종원처럼? 아니요 김종원처럼 이건 다르믄 내기 다르믄 바라 바라 가라 무위 다들 맛있어 고추냉이네 음~~ 맛있어 면보았어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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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네 고추냉이네 아시와 내기를 조금 우연히 씻고 이치비를 살짝 트서 먹어요 고추냉이네 고추냉이네 진짜 겉과 속촉에 고와리라 속도가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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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와 뭔가?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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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얘기해 주세요 아이씨 감사합니다 고추냉이네 기심한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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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동안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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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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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들만 세워너면 맛있어 뭐하는거야? 와아구이 한 번 해봐 가시주세요 아! 아니니움 때문에 잘配진다 아! 사람 없을 것 같아 아 뭐니움 때문에 조금 나류네 그렇다 미움 때문에 도립이 너무 크다 원이챈고 내가 처음닝이로 고추냉이 거古기 때문에 마침내 도립이 거古기 때문에 전支持한 거였는데 진짜 독 320 attorney袋과 일본을 직접 처음 experiences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american 예뻐서 멘 sala기 때문에 파이브가 나면 무엇을 도와 도와요 hogy 신경이한테 안주해? 하지만 저는 독점이 불가능한 patriasing을 먼저 말해서 한국인만의 인사와 같은 말은 단순히 엄마의 아스트라제네 독점을 위한 성능이 좋네요 там을 결정한 남의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壁みたいなの? でもそれも結局私たちのYouTubeが元々あったから 正直なあんまりYouTube見てなかった 弁護なさい 面白い人だなって思って でも自分が知ってる韓国人ってやっぱ政治家とか 確かに韓国人はそんな日本人しか出ないけど お兄ちゃんが元々持ってた韓国人の男性に対するイメージみたいな もう冬のそなたの王様の始まりさ BTSに始まりそう 実際にどうですか? いやでも見かけようでも多分そういう感じ ウェモヌそんな感じでクデロだよ キムチョンディオがキムチョンディオ 美容的なのに関心がありそう 軍隊に行くってイメージあるから すごいガッシリして強くてちょっと マッチョ 男らしいっていうかマッチョみたいな感じでイメージもあった でもねそこまで続いてるんだから マッチョンディオは マッチョンディオは流すサギをしついか 昨日も私がクリコとウメダル話してたから マッチョンが私に目で話してたから マッチョンディオは口蓋だけど マッチョンディオは口蓋だけど 私を見たら目でわかるよ マッチョンディオは口蓋を折したけど マッチョンディオは口蓋を折られてありがとう それも必要なじゃないのığını マッチョンディオを想像してたから マッチョンディオは口蓋など イメージもしてたとか マッチョンディオのお気につけても 그리꼬는 한국에 왔을 때 뭐를 먹으러 왔어요? 삼겹살 삼겹살은 삼겹살은 뜨거워 그리고 삼겹살은 薄게 약간 가리가리 그리꼬는 항상 薄게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정국장 중앙 한입 한국은 삼겹살 マジで? マジで? あと、私のお母さんが作った明太子のニンニクと唐辛子 わーうまそうね それ本当に可愛いです マジで? 今のお母さんのお母さんが作った明太子のニンニクと唐辛子 わーうまそうね 本当に可愛いです